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. ~~을깨요는 동사 뒤에 사용할 수 있고 I will의 미닝이 있습니다. When I make a promise or when I talk about my intention, ~~을깨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~~을깨요는 subject가 I에만 사용합니다. 그래서 you will, she will, he will의 미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동사의 오리지널 폼에서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plus ~~을깨요. 받침이 없으면 plus ~~을깨요. 그럼 받다는 받을게요. 보다 볼게요. 그럼 이제 연습할까요? 다음에 대화를 완성하세요. For example, 전화 좀 받아주세요. 네, 제가 전화를 받을게요. 비행기에서는 휴대폰을 꺼주세요. 네, 끌게요. 이연희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. 네, 보낼게요. 어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. 확인해 주세요. 네, 확인할게요. EPS 토픽 연습도 꼭 하세요. 네, 꼭 할게요. 네, 확인할게요. 네, 확인할게요. 네, 확인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